티아 keep your room 다이아 절대 안 간다. 진짜 집중한다 어디 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지배해야 돼 어디 가 어디 가냐 지금 연승 중이라고 생각하자 좀만 하면 그만하자 데니스 좋아요 아 왜그래 아 씨발 나한테 뿌리야 쓰레쉬가 못맞춘거를 야야야야야야 아 너무 억지갱이다 이거 진짜 아 이거 너무 억지야 이거 따고 싶지 흐허허 이 자식 아 씨발 아 가지말걸 아 아 얘들아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살아야돼 아 괜찮아 괜찮아 업스킬이야 괜찮아 야 야 아 이거를 내가 못먹었네 아 저 더블킬 에바인데 헐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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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가운데 이생끼야 가버려 가버려 그렇지 어우 쉣 너무 잘해 그렇지 와 실드 진짜 더럽다 아 너 왜 그러는데 자꾸 아 쩔 받고 CS 쳐먹고 아 왜 이렇게 죽어 아 아이고 야 잭스야 좀 천천히 하자 어? 아니 나 왜 힐 안 썼지? 아 나 뭐하냐? 아 왜 이렇게 현방이 터질 줄 몰랐네 아 네 잭스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그렇지 아 안다 아 도망갈게요 아 근데 모른다 알 수도 있어 근데 왜 이렇게 현방이 터질 줄 몰랐네 야 아 진짜 미치겠다 아니 아 이거 존나에반데 왜 이렇게 현방이esse 오 쉣 네잇스 아 아 진짜 잠깐만 끝나겠어 얘들아 아 제발 나 언제까지 줘야 되냐 진짜 아 이겼어야 되는 판인데 오늘 트위치 딱 5판만 합니다 안되겠어 조커카드 꺼내야겠어 아 이거 시비를 뺏기면 안돼 시비를 할게요 그렇지 어우 맛있어 레드 너무 달아 아 다 그런거지 뭐 나도 했었어 나도 쓰레바퀴랑 빗자루 들고 자기 뒤에서 수사농하라고 했었어 어? 아 저걸 못닿네 너무 아깝다 아 왜 자꾸 죽어 뭐 돼 고맙습니다 그렇지 좋아요 아 아 아 너 왜그러냐 아 아니 너무 심한데 이거 너그 이길 수 있어? 뭐 돼? 왜 데려갔어? 도망가는데 도망가는데? 반장하겠네 아 아 우리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아 모대야 너 뭐해 아니 왜그랬어 그렇지 네이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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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믿고 있었다구 모대가 잘큰 캐릭 하나 데려가지고 말장하가 궁발데 딱 꽂아준 상태에서 쥬비르가 프리딜을 한다 영웅은 고 진짜 그렇게 아니 근데 모대가 잘큰에 데려가서 죽어서 나오면 안돼 이기는건 안돼도 최소 살아야돼 모대가 아트 데려갔는데 아트 그 궁 시뻘겨져서 나오면 나는 참 절망적이지 그건 또 야야야야야야야 다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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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명이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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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네 전파 정글런 이새끼 존하 정신병자야 게임을 이길라고 안해 질길라고 하나봐 쟤는 질겠는데 여깄고 난 왜 빠켓마는데 여깄냐 에이스 그렇지 미니언이랑 싸워 네이스 좋아요 그렇지 네이스 아 진짜 전방과 전대 2반 이겨야지 진짜 너잼? 음 꿀잼 존나 꿀잼 아 롤 너무 재밌어 아 오늘 마스터 60일 전시작해서 방금일 돈 만들어 놓고 뭐가 재밌다는 거에요 주안님 박치세요 얼른 밀고 장깽 갑시다 아 좋아요 담배 왜 피냐고요? 그냥 인생을 핀다고 해야되나? 화가 나고 힘들어도 연기에 담배하는데 담배연기에 풀풀토록 보내고 힘을 내는거죠 아니 그런거지 다이아일 안가요 안간다고 가기 싫다고 그만 얘기해 맨날 하루쟁일 어? 아 이기고싶다고 이렇게 어 사람이 그러는데 옆에서 하아 다이아일 절아 균신 이러면 씨발 화가 안나냐고 너무한거 아니야 진짜? 아 ㅈ같애 그냥 적당히 해야지 씨발 난 어디가서 위로받아 이 점수 떨어진거 위로받지 말고 위로가세요 아 멋있네 위로받지 말고 위로가세요 아 고맙습니다 멋있는 말이네요 근데 진짜 악실이 뭐냐면 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다이아일 가라는거 말고 저면서 몇 점이에요? 근데 보면 아까 물어본 사람이 또 물어봐 저 연패했을때 와가지고 저면서 몇 점이에요? 어? 씨발 그냥 어? 그리고 자꾸 다일리빙 거리시면 저 그냥 방송꾸고 강등당할거에요 그걸 원하지 않으면 응원하세요 억지로라도 지금 다이아일에서 마스터 막 왔다고 생각하자 지금 연승중이야 지금 17점 한판 이겼는데 17점 몰랐어 대박이야 지금 이 사람 44점 떨어질 수 있어요 저 오늘 다이아일 61점에서 지금 마스터 17점까지 달려왔어요 네이스 좋아요 아 아 아 에바야 어디서 내려온거야? 아 탑이구나 아 이거 이기는 싸움인데 아 가지말거야 그냥 내가 하기싫다고 했지 하 왜이래 제대로 해 아 이거 샤쿠 왔어 아 다행이다 아 네이스 그렇지 네이스 좋아요 네이스 아 괜찮아 아 아 아 뭐야 아 씨 좋아요 아 왜 먹어 니가 이건 아니지 아 나 지금 뭐하냐 아 짜보야 왜그래 아 야 카멜 아니 와 정말 못 잡네 아 다행이다 아 얘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아 아 다음판 꼭 이기자 진짜 아 진짜 다이야나 안 돼 진짜 아 아 다이야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언제 다시 울리냐 진짜 아 아 연승이 끊기네 아 아 마스터 올라오자마자 아 저는 다이아 1에서 오늘 승급했어요 예 저 오늘 연습하고 있었는데 연습 끊겼네요 아 아깝다 아 아 이거 왜 안 봐 망 좀 봐요 입 다물고 아 풀 빠졌잖아 안 봐줘가지고 아 아 아 뭐야 저거는 아 아 아 아 아 아깝다 아 제라스 플래시 안 썼구나 루친 에이스 좋았다 가스야 아 마스터도 별거 없네 어 다이야리랑 똑같네 올라오니까 뭐 다를 줄 알아 젖도 없네 그냥 변막까지 쭉쭉 갑시다 하긴 내가 다 딱에 있을 원딘는 아니지 이 새끼야 이 새끼 이 새끼 야수 왜 안와 어어 야수 아니 바로 안와 아 어어 야 왜 내렸어 네이스 이거지 어쨌든 이겼으면 됐어 야 이제 쟤 마스터야? 존나 못하네 아 선새끼들이 어 다 딱이라고 욕한다니까 같은 퀴 잡히면서 존나 할 뼈 내가 맞다기 언딘 뒤지게 팼구요 다음에 금하러 갑니다 어어 야야야야야 아 존댓는데 이거? 이거라도 깨고 천천히 하다 천천히 이길 수 있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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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호야 나 좋구나 어? 별로인데? 이 새끼 이 새끼 너만 하잖아 아 그러취 마싱 어... updates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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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ㅔ 좋습니디다아 아 어 유미 잘하는데? 어? 미안 밀어야 돼 그냥 이거 아 퀸더가 좀 센데? 잘 빠졌다 그렇지 네이스 그렇지 네이스 좋아요 진저 믿고 있었다구 아니 마스터 오늘 올라왔는데 다이아를 가라 그러면 너무한거 아니에요? 어어 와 와 캐리 좋아요 아 야 마스터 서포트는 다르네 음 잘해 잘해 오케이 오늘 다이아 1회트 시작했고 몬프 점수 30점입니다 마트 30점 오늘 존나 많이 올렸어 오늘 다이아 61점이었는데 아니 몇원승을 한거야 이거 아 마스터 문양이 또 멋있네 아 맨날 오늘 같았으면 죽겠다 오늘 정도 연승하면 진짜 그만 노려볼 만한데 오늘 마스터 올라와서 전적 이거에요 아씨 오늘 마스터 올라와서 트위치를 한번 캐리하고 아까 시비류로 좀 아깝게 지고 오늘 좀 1승 1패 중이에요 어우 시비류또 살았네 바로 시비류박스입니다 아 미치겠네 아 저거 조졌는데 아니 자꾸 탑가다 같이 망해 아이고 얘들아 아 쟤 너무 심한데 아니 아 왜 들어가 왜 들어가 아 왜그래 아 아 아 님도 그냥 저거 끌게요 내일 올게요 내일 내일 내일은 내일은 좀 내일은 와서 좀 많이 이길게요 내일 봅시다 캐리 캐리 10캐리 으 으 으 으 으 으 으